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타이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23년도 마지막 주 12월 넘어가죠. 슈타이너의 누가 보금서 강의 제목은 이래요. 내용을 보아하니 부처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하죠. 근데 지금 슈타이너가 간지 100년 지났고요. 지금 2023년도에요. 지금 2023년도. 그 당시 슈타이너도 이 주제 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천만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참 슈타이너가 용기 있다. 다만 이 강의를 대중강의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상대로 강의를 했겠지.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지식이냐라고 쳐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잘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저명한 어디 뭐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 부처와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개독교 빠들한테 몸매를 맞겠지. 제 목숨의 위협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SNS 테러를 당할까. 이때는 SNS 세상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실은 SNS 테러로 예를 들어서 이때 받았던 어떤 위험함이라든가 그런 감정들은 지금은 똑같이 느낄 수 있죠. SNS 세상에서 똑같이 느끼니까. 감당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지.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못할 말을 버리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비판을 많이 하죠. 참된 나름 참자를 붙일게요. 나름 참된 사상, 종교, 철학적 관점이 있다 그러면요. 용기 내서 얘기해야 돼요. 누구 얘기라고? 내 얘기라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선생이라는 작자들은요. 중요한 얘기할 때 이치는 맞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 자기 생각은 거기 안 넣어. 그렇게 비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용은 인용이야. 인용은 인용이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버릇이 안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 영성, 암, 지혜 있다 그래도 용기 없어요. 절대로 그거 나중에 자기 언어 안 돼. 이런 얘기할 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저도 수두룩해요. 나중 가면 제 초반 강의, 지금 강의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도 지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양심인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수정하고 오류는 교정하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본심은 살짝 숨겨놓고 마치 내 얘기가 아닌 양 떠들어대는 건 뭐예요? 다 가짜 코스프레 좀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르도프 슈타이너는 굉장히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스럽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르도프 슈타이너 입장에서 부처와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거예요. 부처와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영학자로서의 양심이에요. 영학자로서의 양심이야.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그렇죠? 그리고 슈타이너는 당연한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같구나. 그러면 그냥 당연한 결과를 얘기해야죠. 여기서 제국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국 따질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슈타이너가 정치색이 있거나 유물론적 사고가 너무 강하거나 영적 양심이 부족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지만 이러면서 막 토를 달면서 자기 얘기 아는 것처럼 막 음물슬쩍 두루뭉치를 넘어갔겠죠. 그럼 저는 르도프 슈타이너 엄청 비판하겠죠. 근데 슈타이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실제로 목숨줄도 제가 보기에는 몇 번씩 죽을 뻔했을 거예요. 아마. 괴태아눔 첫 학교 탄 거 보세요. 불난 거. 그거는 그만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누가 보건 강의를 하는데 이 주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주제다. 지금 얘기하기에도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긴 하죠. 자 들어가면서 말씀드려요. 이 하나의 글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힘 힘 이치를 힘으로 느껴야 돼요. 여기에 형상을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금칠을 해놓고 저쪽 방에다가 꺽다랗게 모셔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착 상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 서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서 서로 서로 욕하고 있는 걸 자기네들은 더 우상을 만들어놨으면서 타정교에서 우상을 만든다고 욕하는 어처구니 없는 걸 그죠? 그런 꼴들을 스스로는 답습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치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힘으로 느껴라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리고 구도자로서 제가 이것도 네 가지 말씀드리죠.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끝없는 책임감 그리고 끝없는 책임감 그리고 끝없는 책임감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공부하는 자세로서 이거 이거 들어가는 자세로서 열린 마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주제가 벌써 이래요. 여러분 열린 마음 없다 그러면 그냥 문을 탁 닫아놓고 그래도 뭐라고 떠들나 보자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 아무것도 안 돼 참된 영학자 참된 구도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종교색, 사상색은 없어야 돼요. 이미 종교색이나 사상색이 있다 그러면 철학적 오류가 좀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 문제야. 그대로 고집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제1의 미션이에요. 구도자로서 아 내가 혹시 사고의 폭이 좁지 않는가 내가 이미 결론들을 내놓고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슈타이너의 누가 보면서 강의할 때는 약간 슈타이너의 기초들을 조금 짚어보고 그리고 주제별로 1강부터 10강까지 있어요. 1강부터 10강까지 나갈 때 슈타이너가 말하는 거를 쭉 따라가면서 물론 내용도 짚지만 제가 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도자로서의 입장 구도자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좀 가져야 하는가 이런 포인트들 당연히 첨부경으로 비교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늘상 기본인 거고 그렇게 해서 누가 보곤 강의를 들어가 볼게요. 누가 보곤서 강의 부처와 그리스도교 루돌프 슈타이너 이렇게 나와요. 1강부터 이제 10강까지 쭉 있고 이제 1강 들어가 볼게요. 1909년 강의네요. 1910년이면은 100년 110년 120년 그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거를 한번 곱씹어 보냐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작자의 마음 작자의 마음 이 당시 슈타이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당시 슈타이너의 마음 부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 슈타이너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혈혈 단신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혈혈 단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도 그렇고 그 시대에 뛰어난 사상철학 종교 학자들은요. 굉장히 혈혈 단신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거든. 그렇죠? 뭐 니체만 해도 병원에 끌려가지고 죽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에서야 그렇죠? 슈타이너 선배 아니에요. 니체 정도면 그러면 지금에서야 재조명 되잖아요. 100년, 120년이 지나야지 사람들이 조금 본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슈타이너는요. 여러분 공부를 좀 제대로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자. 여러분이 발도르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일상 말하지만요. 발도르프의 어떤 교육적 방침이라든가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는 식의 뭐 어떻게만 발도르프를 할 수 있죠? 정해진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건 발도르프가 아니야. 그건 슈타이너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열린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했으면 그때 뭐가 들어가요? 책임감이 들어가죠. 책임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선생님들이 어떻게 슈타이너만큼 인지학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다 슈타이너를 공부하면서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부모랑 선생님이 구도자가 되면 돼. 결론은 이거예요. 부모랑 선생님이 구도자이면 돼. 그러면 양심껏 가르치겠죠. 양심껏. 매뉴얼이 있으면 그 정도 따르려고 하고 조금 더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바꿀 게 있으면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약간 창조작업을 하면서 변화하면서 나가는 게 발도르프죠. 정해진 대로 가는 게 발도르프는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인지학적인 이해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공부하지만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유문론자처럼 그 매뉴얼을 따라가려고 하고 거기에만 목을 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구도자가 돼야 돼요. 인지학을 공부하고 본인이 슈타이너를 공부해야 하고 동서양의 철학이라든가 사상 같은 걸 공부하고 종교 같은 걸 공부해서 내가 오뚝 서야죠. 그런 과정에 나는 선생님일 뿐 그런 과정에 나는 부모일 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와중에 커가는 거예요. 그런 숲에서 커가는 거야. 실수 연발이고 섭리는 뒤틀어지기도 하고 진리 세상에 더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대안교육 하신다는 분들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둘 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완벽함을 바라면 야 나 돈 기껏 수백만 원 들여갖고 우리 애 보내놨더니 기껏 교육한다는 게 이런 거야? 그딴 부모는 보내면 안 되죠. 올바라는 건데 그러면 어디 저기 천국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데 가야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물질 세상 안에서는. 알드로프는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됐어요. 작자의 마음을 좀 알자. 슈타이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1강 재작년 11월 16일부터 20월에 걸쳐 여기 바젤에서 요한복음서의 관점으로 그리스도교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흐름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요한복음서라는 특별한 경전에 침잠함으로써 위대한 이미지와 이념이 우리 정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고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깊은 내용이 밝혀지는지를 여러 곳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요한복음서 강의가 있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서하고 약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 강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서 강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강의를 들은 분들 또는 요한복음서에 대한 다른 강의를 들은 분들은 요한복음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깊은 의미를 밝힐 수 있었듯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서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게 넓히고 깊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하고 어쨌든 복음서들의 특징이 있으니까 각각 얻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차이점을 알면 더 좋고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요한복음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가 밝혀졌는데 다른 복음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논할 필요가 있는가 누가복음서는 요한복음서보다 얕지 않은가 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좀 제대로 봤을 때는 나머지 3개 공간복음서가 화창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럴 필요는 없죠. 수준은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를지언정 그럴 필요는 없다. 그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에 세명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공자님을 까요. 보통 이게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까는 거죠.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도 있죠. 공자 제대로 공부하면요. 천부경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근데 여러분 천부경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제가 파우스트를 하건 누가 보면 강의를 하건 공자를 하건 달라질까요. 노자를 하건. 천부경에 힘이 있을 때는요. 진짜 나감만 떨어져도 거기에서 이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글로써 성인이 남겨놨잖아. 그럼 우리는 꿈보다 해몽이 아니라 우주적 이치는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심적 이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는 천부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저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판의 포인트가 있을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비판을 정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천부경 최고야. 우리 성경이 최고야. 공자가 최고야. 노자가 최고야. 야 요한복음 서지. 마테마가 누가가 무슨 필요 있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본질.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뭘까. 나는 나예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이거야. 나는 나의 최고의 현연체가 누구예요. 석가머리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석가머리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나를 알았던 대성인이야.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있죠. 나는 나를 알듯 말듯 알았든 좀 약하든 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갔잖아요. 예수 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되는 길이야. 그렇죠. 그 상태 되는 길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 본질은 요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다르고 이야기 구조가 다르고 에피소드가 달라서 그렇지 다른 보금소에도 다 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들어가자. 그거죠. 영시자와 비의 입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시자와 비의 입문자를 구별해야 한다. 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네요. 영시자, 비의 입문자의 존재의 초강박적인 영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인간이 두 카테고리다. 이래요. 영시자와 비의 입문자는 그렇죠. 초강박적 영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두 가지 갈래길이야. 지금 요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근데 시대적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이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도를 그냥 인정하면 된대. 이런 거 가지고 야, 내가 아는 영시자하고 비의 입문자하고 다른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냥 논쟁이 논쟁을 부르는 것밖에 안 돼요. 슈타이너가 정의하고 싶으면 그래. 이 정의 이해해.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무슨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다란 이치를 알아야지 이것 갖고 안 싸우는데 나는 비의 입문자네. 나는 영시자네. 나는 영청이 열렸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 뭐예요. 환상이니까 자기들이 구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슈타이너가 앞에 있으면 한마디도 못할 인간들이.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카테고리다. 영시자 비의 입문자 구별된다. 비의 입문자는 동시에 영시자이며 영시자는 어떤 단계의 비의 입문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비의 입문자라고 얘기 정의하는 슈타이너의 정의에 동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어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의 입문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뭔가 일단이야. 입문자 하면 일단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해하기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구도자라는 말이 있어요. 구도자도 근데 여러분 천차만별이죠. 하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 기준에는 하근기가 뭐예요. 보통 제가 말하는 전지구적 인류의 죽음을 초탈한 수준이 우리 공부로서는 하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기준에서는요. 이것 또한 상중하로 나뉘는 거야. 이 하근기 중에서도 상중하 옛날 기준으로는 그런 구도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서 구도자는 이거예요. 이거 제 기준에서 비의 입문자라는 소리예요. 이게 전지구적 인류의가 있고 기본적인 사상철학 종교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 얕게나마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있고 그죠? 그런 걸 저는 구도자라고 치는데 비의 입문자라고 했을 때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입문자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한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죠. 보세요. 지금 우리 9단계 있죠. 슈타이너식의 구분으로 보면 4구성체 위에 5구성체가 더 올라가요. 5성원 위에 의식혼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5성원 밑에 감각혼이라는 게 있어. 이게 세 가지예요. 밑에 뭐가 있어요?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가 있어. 물체 에테르 체 아스트랄 체 그 다음에 위에가 그것을 통칭하는 자아체라고 봐도 돼요. 제 기준에는 그래요. 자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세밀하게 구분해보니 감각혼 5성원 의식혼 혼의 세상이 있고 이 위로 보니까 자아체 중에서도 상위 자아체가 있다. 혼적 자아체와 영적 자아체가 있더라. 영적 자아체도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 그게 영적 자아체구나 이렇게 딱 정의 내릴 필요는 없어요. 자 의식혼을 넘어가면 마나스가 있고 부띠가 있고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 인자학적 관점에서의 신자학적 관점에서의 슈타인의 구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왈가 불가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의 언어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영시 여기는 영청 여기는 영인 이렇게 돼요. 이것도 우리 신비학 개론이나 아카싱 레코드나 할 때 슈타인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나스 부띠 아트만 영시 영청 영인 이제 앞으로 영시와 영청 영인 이게 나와요.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츄에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과 영인 이렇게 일단 구분이 돼있다 라는 부분 일단 알고 비의 입문자라고 하면요. 제 기준에서는 실은 이래요. 오성원만 가득한데 비의 입문자라고 그러기엔 좀 애매해. 어떤 게 충분히 말랑말랑해야 돼요. 제 표현으로는 의식혼이 말랑말랑해야 돼. 오성원만 가득하다고 하는 건 의식혼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감각혼에 매여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건 오성원이라고도 못 불러요. 오성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감각혼을 토대로 의식혼이 말랑말랑해서 이 자체가 태극처럼 환이 돼야 되는 상태가 오성원이야. 진정한 오성원이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진정한 오성원은 바로 영인이에요. 제 이 말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진정한 오성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영인이다. 영인 뭐예요? 진짜 오성원이 아니라 그냥 영인이라고 하면 얘 좀비예요. 좀비.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물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아래쪽에 있는 물적 자아와 위쪽에 영적 자아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라. 그렇기 때문에 오성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혼 올라가서 영인 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영인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좀비예요. 좀비. 그러니까 진짜 오성원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힘 있는 거죠. 오성원 자체는요. 오성원 위아래를 굴려내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구성체나 인지학 하시는 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 의식혼을 넘어서 와 마나스부 때 아트만으로 돼야 돼. 슈타이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올라가야지. 이딴 마음 품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못 올라가. 절대 못 올라가요. 그건. 올라가는 게 아니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감각 세계로 이르는 길 해서 슈타이너도 장미십자가의 비위 같은 걸 명사법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대는요. 슈타이너가 간 다음에 백년이 또 흘렀어요. 이 백년은 슈타이너가 살아낸 백년보다 더 엄청난 진화발전을 해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물질적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질적이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러려고 있긴 불구 하나님이 태초부터 내려보냈는데 이 상태 만들려고 의식혼 마나스 부띠가 뭐라고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계시고 어쨌든 오성원 중심으로 의식혼 그리고 마나스 부띠 아트만 이렇게 있다. 이 세 단계. 이 세 단계. 그런 의미로 연장해서 보세요. 비의 입문자 비의 입문자 오성원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비의 입문자는. 그리고 나서 의식혼이 충분히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되어서 마나스적인 힘 부띠적인 힘을 어느 정도 알고 꿰뚫을 수 있는 수준. 이거를 보통은 슈타이너가 비의 입문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영인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마나스 부띠적인 힘이 충분하네. 동시에. 이러면 비의 입문자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시자는 뭘까요. 영시자는. 영시자는 이거 하나 전문가야. 이해하시죠. 영시자는 마나스 힘 전문가. 이거는 이치를 몰라요. 마나스 힘 전문가는 뭐야. 형상은 보되 이치를 캐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치는 소리예요. 소리. 이치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는 거야. 말씀을 글로서 써놓은 게 뭐예요. 천부경. 이거. 근데 천부경에서 예를 들어서 오라를 보고 막 무진번 했더니 이 사람이 무진번에 대해서 막 어떤 오라라라든가 에테리장을 느낀다든가 그 힘을 느끼고서 우주 변화 원리가 약간 영상처럼 그려졌다. 그건 뭐예요. 이치가 아니라 환상이죠. 마나스적인 힘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시자와 비의 입문자는 구별된다. 그래서 써놓은 걸 보세요. 이런 걸 들어보시고 비의 입문자는 카테고리가 훨씬 수준이 높고 크죠. 그러니까 동시에 영시자야. 그렇죠. 비의 입문자는 동시에 영시자야. 하지만 영시자는 다 비의 입문자야. 이렇게 얘기 못하죠. 영시자는 어떤 단계의 비의 입문자야. 그렇죠. 비의 입문자의 어떤 단계 영시자야. 비의 입문자는 영시자일 수 있다. 어떤 비의 입문자는 영청이 더 셀 수도 있다. 어떤 비의 입문자는 드디어 영이까지 되었다. 어떤 비의 입문자는 다 있지만 영시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의 입문자하고 영시자하고 그래서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 실은 뭐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말이니까. 영시와 영청과 영인이라고 하는 건 수준 단계별 그 깨달음의 상태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비의 입문자는 그냥 구도자 얘기하면 돼요. 구도자마다 성격이 더 다르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다 다르고 깨달음의 수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잖아. 그렇죠. 수탄형과 구분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야지 뒤에 글들이 구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나스 부띠 아트만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슈타이너가 설명을 하겠죠. 첫 번째로 이미지네이션 두 번째로 인스피레이션 세 번째로 인트리션 인식이다. 다시 보세요.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트리션 마나스 부띠 아트만 영 시 영 청 영 인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파생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아스트랄 힘으로 느끼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아스트랄 아스트랄은 오성원 밑에 있던 감각 혼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아스트랄은요 나한테도 있고 지구한테도 있고 우주한테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걸 힘으로 느껴야 돼. 여기가 영적 세상이라며요. 그러면 영적 세상도 에테르 물체 아스트랄의 구분이 있겠지. 그렇게 여러분이 힘으로 느껴야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나스의 힘은 아스트랄 부띠의 힘은 에테르 얘의 힘은 물체야. 이것까지 지금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여기가 아스트랄 이유는 뭘까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야. 내 눈에 펼쳐져 있는 건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치를 들으면 뭐가 생길까? 여러분. 생명력이 부여가 돼. 영적 생명력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그럼 뭐가 될까? 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체 이 자체의 물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역으로 움직여요.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을 일단 좀 더 드리고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추이션 이렇게 되죠. 이미지네이션 인식 이게 영시 영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자 붙이면 영시자 되는 거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그 구성체에서의 영시자는요. 만약에 이 영시자가 외도로 빠졌어. 그럼 뭐가 될까요? 채널로 영매 무당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채널로 영매 무당 되면 이미지네이션이야. 아주 큰 무당이나 큰 영매는 뭐가 돼요? 인스피레이션의 힘이 조금 들어가는 거야. 영청의 힘이 조금 들어가. 그죠? 근데 영인이 되는 인추이션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추이션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매나 채널링이나 무당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신 그 자체가 돼버리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어? 아닌데요. 나 무당 찾아갔더니 전생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얘기해 주던데요. 땡. 사람 동물한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내 과거와 미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해주는 얘기를 전달하는 깡통일 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배고프면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시장 할머니가 훨씬 더 인튜이션이에요. 여러분. 훨씬 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지네이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각계의 배유에 펼쳐져 있는 것에 대한 영안의 장대한 이미지로 비춰진다. 이미지네이션 인식에 나타나는 형상은 3차원 것이 아니다. 3차원적인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요. 이제 보세요. 이미지네이션이 막 영시가 트이고 오라를 보고 막 이러고 그죠. 배유에 펼쳐져 있는 게 장대한 이미지로 막 보이고 3차원을 극복한 4차원 5차원 것을 보고 막 이러죠. 이거 다 환상이에요. 이런 거 다 환상이야. 쓸데없어. 예를 들어서 보죠. 옛날에 옛날에 여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산 있죠. 이쪽이 인도야. 이쪽이 중국이야. 지금 뭐 지도상 단순비게 해보자면 이쪽이 한국이에요. 여기 에베레스탄 그 높은 산맥이 있잖아. 옛날에 여기에 영시자가 있었어요. 영시자가 중국 어디 쩍 동네에 있는 뛰어난 어떤 예를 들면 학자 여기서 어떤 하파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뛰어난 영시자가 머릿속에서 뿅뿅뿅뿅 해서 중국 에베레스탄 저쪽에서 어떤 하파가 생성되고 있고 거기서 무슨 공부가 시작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여기서 영시자가 한 500년 후에는 저 조그만한 한반도에서 천부경 같은 게 나올 건데 대략 2000년 지금부터 523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봐요. 이걸 여러분 만약에 현대로 돌려보죠. 현대로 돌려. 그러면 영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영시 필요 없어. 그냥 인터넷 하면 나와요. 인터넷 하면 나와. 도대체 영시가 뭘까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위대했다고 하는 영시 그럼 지금은 현실이야. 여러분 지금 위대했다고 하는 영시 뭘까요? 그거 도대체 이런 정도로 저쪽 멀리서 일어나는 일을 맞추는 거? 배우의 장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뭔가 비밀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환상이야.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부정하냐면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마치 대단한 게 있는 양 착각한단 말이야. 그건 다 과거의 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과거의 습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다 깨부셔야 돼요. 슈터애너가 말하고 싶어 하는 지니는 그냥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구구성체가 있는데 위의 세계의 구성체를 이미지네이션 인스프레이션 인추에이션 이렇게 부르는 구나. 아 이미지네이션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문론적 관점 보다는 약간 상승된 그 물체의 본성을 보려고 하는 시야가 트인 거구나. 그 이치를 캘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 이미지네이션 이라고 슈터애너가 정의하는 거고 그거를 영시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영시 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매구 채널링 무당이구나. 아무리 고개한 생각을 했어도 자기 얘기가 아니면 그거는 무의미한 거구나. 라고까지 우리는 연장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이야.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환상에서 오는 이미지네이션 인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고 정보가 많이 뿌려졌고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우리는 무슨 상태다? 하나님 상태다. 그래서 문제가 바뀌었어. 지금 이 문제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슈타이너가 얘기했다고 여러분 슈타이너는 위대한 영시자이자 영청자였어.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해요. 각각의 색채가 영시자에게는 신적 정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부정스럽게 얘기했지만 부정하는 듯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맞아요. 이게 맞단 말이야. 저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부경을 하면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음향의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영시와 영청의 힘이에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도 거기서 음향의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랬잖아. 음향의 이치 영청 볼 수 있습니다. 영시 갑자기 길가를 가고 있는데 버스가 윙 지나가서 떨어지는 낙엽이 윙윙윙 떠서 내 발 앞에 떨어졌어. 이런 표현도 제가 많이 쓰죠. 여러분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해도 어떻게 해요? 아 볼에 스치는 바람 이것이 다 우주 어머니의 작용 이구나. 이게 뭐예요? 영시 그리고 우주 어머니의 흐름을 알려고 노력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려고 애쓰면서 그것들이 하나 둘 씩 이치로 깨어나는 게 뭐예요? 영청 그리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는 게 뭐야? 영인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길 가다가 누구한테 발을 밟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연기법과 인연법 그리고 내가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발길로 차고 싶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내 감각의 상태. 이게 하나님의 상태구나. 자제해야지. 내가 발길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소 당하는 거예요. 철컹 철컹 야.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비교하면서 내 것이 될 경우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네이션 게는 실제 하는 세계 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있잖아요. 현실에 지금. 제가 그래서 표현한 거잖아요. 현실의 세계예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이런 말 하는 의도가 뭐예요? 환상 갖지 마라 그거예요. 환상 갖지 마라. 설명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 환상 갖지 마라. 그건 그냥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적 정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돼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천부경 81자 완벽하게 써놨어. 신적이면서 정신적인 거예요. 여기서 슈타이너가 정의하는 정신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통 비유하는 오해자리 정신개혁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신건강 의학과 에서 정신이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정신일까요? 제가 얘기하는 수준의 정신은 실제로 비교상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신건강 의학과 할 때 그 정신. 우리가 많이 쓰는 그냥 낮은 언어의 정신. 슈타이너가 정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신. 진짜 정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꽤 높아요. 그런 차이를 우리는 또한 오해할 필요 없다. 이 언어의 한계에서 오해를 하면 밑에서 자꾸 싸움만 일어나.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슈타이너의 마음. 슈타이너의 마음만 알면 싸울 일이 전때 아닌데 조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꼭 이런 거 갖고 싸워. 공부를 제대로 해야죠. 신적 정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영시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영청에도 드러나고 영인 자체는 그 신적 정신적 표현에 뭐다? 올곧은 하나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지네이션계 안에 감각의 배후에 있는 감각적 감각에 지각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인간의 에테르철 아스트라이철 등이 나타납니다. 이미지네이션 안에서는 감각계 배후에 있는 감각의 감각. 예를 들어서 물체가 눈에 보이는 유물론이야. 우리 물질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고 하고 행동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도 실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탐구해서 에테르철 아스트라이철 가 있다고 인지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실제로 영시야 이미지네이션 안에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야 물체 에테르철 아스트라이철 자체라는 게 있어? 인간은 이렇게 사고성체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이루어져 뭐라고? 그거 이미지네이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상으로나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긴 한데 이건 물질인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이렇게 감정에 들끓지? 무언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사람들하고 부비고 사는 거 이렇게 나한테 관심사가 아니지? 난 어디서 왔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 자체의 마음의 진동이 뭐예요? 이미지네이션을 이미 인간들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품지 않으면 그 인자의 씨앗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지네이션은 있을 턱이 없죠. 있을 턱이 없어.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죠. 어디서 봐요? 동물 배가 여러분 에테레치 아스트랄체를 인지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에테레치 아스트랄체를 인지할까? 못하죠. 자 그런데 물체 여기 물체를 넣는다면 개는 어떤 형상이에요? 물체이자 에테레체이자 아스트랄체야. 개는 진화 발달상 보면 근데 개는 자기가 물체인지 에테레체인지 아스트랄체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하지만 개는 아스트랄체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세요? 개는 물체 에테레체 아스트랄체의 그냥 완벽한 뭐예요? 조합의 값이야. 근데 상위 자아가 있어야 아 내가 그런 동물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데 상위 자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그 값을 알고 살아갈 뿐 이해하시죠? 그냥 그 값을 알고 살아갈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자연 자연 산들 바람 자연 강 바다 식물 동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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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도 구축으로 넣어버리면 그렇지만 지금 이 기준은 얘네들은 미쳐난 것 같지만 자연 자연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도 죄값을 물어 안 물어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묻지 않는 거야. 우리의 선조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선조다.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시가 트였다는 것은 뭐예요? 아 인간에게는 물체의 자스트라체가 있네. 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네. 이 말이죠. 우리말로는 그냥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야 영혼 백신 콤비백산 야 우리는 영혼적인 존재 아마 이래도 외국인들 외국인들 기준으로는요. 물체 테레체 아스트라체 자체 이렇게 알아먹기도 어려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동양 사상 철학 특히 우리나라 모든 언어들 얼마나 훌륭하고 영적이에요. 영혼 백신 해버리면 끝나요. 슈타이너의 사고성체는요. 영혼 백신 하면 끝나는 거야. 슈타이너의 절반이에요. 슈타이너 공부를 이해하는데 사고성체 몸원형의 지혜예요. 그건 절반이야. 여러분. 기본적인 공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만 이해하면 그냥 이해하잖아요. 에테르철 아스트라이철 어려워할 필요 없어. 영혼 백신 영혼 백신 신이 뭐예요? 물체 백이 뭐예요? 에테르철 혼이 뭐예요? 아스트라이철 영이 뭐예요? 자아체 이렇게 하는 거야. 물체 에테르철 아스트라이철 자아체 말이 다르다고 여기서 또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야 슈타이너가 자아체를 뭐라고 알고 여기다 자아체를 써. 나도 자아 있는데? 유문론자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슈타이너는 그 이상의 자아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어의 한계를 여러분들은 이해해라. 그거죠. 영적인 자아체까지 포함된 자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자아체를 얘기하는 거다. 슈타이너 언어를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체 에테리 자아체 자아체 그랬다고 자아체 당연하지. 우리 자아 그건 문학 시간에 찾는 자아 유문론자들이 찾는 자아 그런 차원의 자아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 여기 있네. 나는 인간이네. 나 우리 영혼 있잖아. 이 정도만 인지하면 여러분 뭐예요? 다 영시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시자야. 그런 면에서는 다르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영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시의 실체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보세요. 말은 영혼 백신 해도 영혼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그건 이제 진짜 문자가 돼버리고 그냥 언어가 돼버렸어. 진짜 이게 그냥 뭐예요? 백화점에 그냥 옷 한 발 처럼 돼버렸어. 영혼 있지? 우리 인간 영혼 있지? 영혼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영혼 없어. 영혼 없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개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런 분들을 내 주변에 많은 그런 분들을 깨우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죠.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 그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이런 옷을 입으면 저런 보살이고 그리스도가 이런 옷을 입으면 이런 보살이고 예수는 그 보살의 힘을 그냥 한 번에 다 입은 거죠. 옷을 그냥 겹겹이 입고 짧게 짧고 굵게 살다 가신 거죠. 인자의 씨앗을 꽝 박아놓고 갔죠. 보살의 총합이었다고 봐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경우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감각적 세계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화 발달 단계를 보세요. 특히나 지금은 옛날에는 옛날에 뛰어난 도통술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 안 하고 가만 있어도 관상을 보고 저 사람의 손톱을 보고 걸음걸이를 지금도 물론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힘이 세졌어요 작아졌어요 거의 없다 싶어요. 지금은 없다 싶어요. 지금은 뭘 알아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면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면을 알았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관상이 내면을 말이 안 하는 건가? 관상도 내면이 말하는 거죠. 맨날 슬픈 생각하는 사람이 웃상일 수 없어요. 어진간에서는 없어.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풍부한 사람이 웃상이죠. 미소가 있단 말이지. 얼굴 관상도 있어. 걸음걸이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늘상 생각하고 나를 소중히 생각하면 걸음걸이 하나 자체도 어떻게 될까? 다르게 걸으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물체 자체가 뿜는 에테르 장 아우라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옛방식대로 가 아니야. 지금은 옛방식대로 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하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대화 해야 돼. 그 사람하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공부라든가 사상 철학 종교적인 관점을 서로 소통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해서 말하나면 몰라요. 지금 세상은 왜? 지금 이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빛이 되어 물체 안으로 하나님이 쏙 하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물체 에테르철 아스트랄 체자 체자체가 인간 안으로 쏙 하고 들어온 것 이 상태 인간은 그래서 사고성체 라고 얘기 하는 거야. 슈타이너가 옛날은 에테르철 아스트랄체가 이마 밖으로 뽁뽁하고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오라가 보여. 저 사람한테 빨갛고 검은 칙칙한 오라가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성격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사람한테 뭐 푸르르고 노란빛이 오라가 보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인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섣불리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 갖고 파악하고 그 사람 몇 마디 그거 가능해요? 아니에요? 안 해. 그건 그 사람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섣불리 그런 판단 하면 안 된다. 옛방식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쩔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관상을 공부하고 사주팔째로 공부하고 이러고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가 없진 않아요. 분명히. 근데 그것에만 너무 빠져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감각적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초감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신 나부랭이가 있다고 해서 이 신 승질머리 없을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 쉬운 표현을 한번 이해해보세요. 다신이라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들이 완벽할까? 절대 완벽하지 않아. 100%예요. 100%.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신할까요? 조물주? 조물주 다 데리고 와봐요. 다 100% 완벽할까? 아니. 실수투성이. 전지전능 없어. 전지전능 없어요. 다만 구도자가 공부할 때 상태를 바라볼 때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이 말도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하세요. 구도자가 이치를 정의할 때는 완벽하다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해. 석가물이 붙여 완벽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석가물이 붙여 완벽해요? 전지전능해요? 아니. 지금 세상 꼴 보세요. 그들이 전지전능 했다면 지금 세상에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게 반증이라는 거예요. 반증. 조물주가 완벽했어? 아니지. 세상에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라는 거예요. 전지전능 없어. 전지전능은 언제 생길까요? 여담이지만 고차의 이치는 뭘까? 여러분이 조물주가 되면 선언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선언할 수 있어. 그때는 전지전능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강의 그리스도교 비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나는 나. 진짜 나는 나를 딱 안다. 그랬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전지전능이야. 그 순간만큼은. 여기 이제 인스피레이션 인식 나와요. 인스피레이션 인식으로 상승하면 그 존재들이 자신의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영청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해서 정말 무슨 음파로 소리가 윙윙윙윙 들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자신이 말하는 소리 뭘까? 여기 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면. 내면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내용. 내용. 건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 그 내용. 자, 천복연 글씨로 읽었어. 이건 뭐예요? 건 모습. 하지만 이치가 계속 춤춘다 그러고 막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 그러고 막 글씨가 춤춘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게 뭐가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이거. 말하는 소리. 천복연의 소리가 들리니까 와, 막 글자가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명력이 막 느껴진다. 한 글자 한 글자 해서. 이건 뭘 들었기 때문에? 영청. 영청. 직접 비교하자면 천복연을 좀 약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글자를 좀 외고 아, 여기 깊은 뜻이 있네 라는 걸 좀 느끼고 그죠? 단순한 이치들을 몇 가지 아는 거는 뭐예요? 그건 이미지네이션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깊은 뜻을 아는 건 영청으로까지 들어가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복연을 통해서 단순 비교하자면 그 존재들이 자신의 말하는 소리. 소리. 실제로 교류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죠? 실제 교류가 영청 정도는 있어야 돼. 자, 아까 전에 제가 영청이라고 하는 건 어떤 힘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에테르. 끈끈이 자체가 영인의 예를 들면 이 에테르 끈끈이 자체가 영인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지 영청이 들리는 거죠. 영청이 들리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류하는 거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와, 천사들이 내려오셨어. 의아한 아이 먹자이시여.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네. 그게 아니라 왜 내려왔지? 뭘 하러 왔지? 어떤 이치를 갖고 왔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시에만 머무를 수도 있어요. 이번 생에. 이번 생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영청을 맘만 보고 그만둘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생에는 영청의 힘만 좀 셀 수도 있어요. 영인이 되진 않아, 여러분. 영인은 지금은 불가능한 거야. 어쨌든 이 힘이 이렇게 내려오다 말고 내려오다 말고 이 힘이 세거나 이 힘이 세거나 그럴 수도 있어. 복합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으나 단계를 보면 이미지네이션보다 인스피레이션 인식이 뭐예요? 고차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그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인추이션이라고 나와요. 직관이라고 나오는데 직관이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단어에 얽매이면 안 돼요. 직관이라고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창조. 이게 연결돼야 돼요. 창조는 어떤 힘에서 나온다? 사랑. 이게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 직관을 이해해요. 그냥 고차 직관 이러니까 이야 영시적으로 영청적으로 뛰어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전지전능한 힘으로 뭐를 하겠지? 땡땡땡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이치를 말하면 뭐예요? 창조가 들어가야 직관이 생기는 거고 창조의 힘이 있어야 고차 도덕성이 생기는 거고 창조의 힘이 있어야 예술적이 되는 것이고 창조의 힘이 있어야 헬레나를 소환하는 거예요. 헬레나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술 때문에 제가 차용해 보는 거예요. 예술적이라고 하는 게 창조잖아요. 직관, 고차 도덕성 예술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영적인 창조력. 그거는 어디에서 온다? 사랑.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이 인튜이션, 직관이라고 하는 영인의 단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는 인간들은요. 영인도 아니야. 그건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나스 부띠의 힘도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마나스 부띠의 힘이야. 깡통들의 소리였지. 요란한 깡통들. 지금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선생님 자체도 더 깡통이 돼가고 있고 제자들이 다 깡통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재례도 된 이치는 모르고 환상만 쫓고 있고 지식만 채우고 있고 영성영성 거리면서 선생님 만났을 때는 울고 좀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간 다시 망해서 또 와서 또 울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영성 쇼핑이라고 하죠. 언제까지 그러고 돌아다닐 거야? 여러분들이 청출어람에서 스승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스승의 존재 인정해요. 여러분이 넘어서야 돼.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시대에는 변하고 늙어 죽어요. 그 시대의 스승은 늙어 죽어. 누구나 다 청출어람 해야 돼요. 청출어람 해야 돼요. 하지만 천복형과 무주의 이치는 약간 달라요. 시대적 한계에 있어서는 동시에 청출어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무주의 메커니즘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야.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영원팔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불사 약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증명하세요. 저는 이치를 알려드릴 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해냈죠. 여러분. 스승들을 만나서 청출어람 해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기꺼이 지구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그 인자의 씨앗 하나 박으려고 그러면 그 은덕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식 언제까지 영성 그리고 있을 거야. 직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력.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 사랑에서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선행해서 뭘 알려줬어요? 대자대비. 대자대비를 몸에 품고 실제로 혈혈단신 십자가를 지고 목숨줄을 내놓은 게 누구예요? 사랑의 완전 화신으로서 표출한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가 되는 거죠. 부처랑 예수 그리스도랑 같네요. 저도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 큰 사랑의 힘을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들어갈 때 뭐라고 느끼라고 그랬어요? 힘. 500년 사이에 나왔던 두 굉장한 우리 성인을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저도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자대비 사랑을 만들어서 최대한 평생을 뿌리고 그것을 일구어서 십자가를 쾅 하고 박은 게 어떻게 달라. 그리고 사이사이에 숙많은 누구가 도와줬을까요? 고차돈재들. 동양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보살들. 서양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천사들. 되겠죠? 천사와 보살들이 도와주는 거야. 얄곱게도 그 와중에 누구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물질, 문명 과학물질, 문명도 도와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상태는 물질적으로도 완벽해져야 되거든. 그 완벽함이 뭐예요? 물체, 에이테레치, 아스트라치의 자아체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독립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학물질, 문명도 어떻게 돼야 돼요? 진화해야 되는 거야. 얄궂은 운명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인자의 씨앗을 대성인 두 분이 그렇게 쾅하고 심어준 우리 인자의 씨앗을 우리 불성을 우리 성령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꽃피워야지. 그러려고 붙여 고살이 되어 나타나. 예수에게 가르침을 줬고 예수는 그것을 공부하야 다시 30에 사랑을 뿌리고 사랑의 화신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 구조잖아요. 같은 이야기 구조. 이런 이야기 구조를 누가 보건 강의에서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 인트리션 직관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정신과학이 말하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튜태너가 정의하고 싶은 정신과학은 영학까지도 약간 포함한 영학까지도 포함한 영학까지도 포함한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죠. 정신과학 이랬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과학, 의학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더 폭넓은 사고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들과 하나도요. 그 존재들 안으로 들어가는 인식이다. 그죠? 영인이 그런 상태면 그 전에 뭘 부여받았어야 돼요? 이 생명력. 그러니까 여기가 에테리의 생명력이에요. 이 부띠의 힘이라고 하는 게 왜 그 사정을 알거든 음향의 진동값을 챙겨서 그 생명력을 받아야지 영인 자체의 물체가 되는 거죠. 영인 자체가 된다. 그 소리예요. 인튜이션 인식에서 인간은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을 펼쳐서 정신적인 주위에 나타나는 존재들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타부리 일즉다 다지길 사랑을 펼친다. 주위에 나타나는 존재들과 자기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죠? 슈타이너는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되지만 몇 글자예요. 자타부리 네 글자 하면 그냥 해결이 돼버리지. 그래서 한자가 함축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한자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는 위대하지. 하지만 지금 여러분 2023년이에요. 이미 이렇게 천부경같이 함축적인 81자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문제점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다 맞아. 이거 난감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슈타이너 같이 자기의 의견을 정식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써있는데 슈타이너가 무슨 불교를 이해했겠어? 동양철학을 얼마나 이해했겠어? 아니에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알았으면 동양철학은 그냥 꿴 거야. 부처님의 대자대비 이상의 동양철학에 올바른 가르침이 어딨어요? 갖고 와 보세요. 한번. 신선이 되려고? 도통촌스 부리려고요? 주역인위에서 이 세상 변화 원리 좀 알려고? 그게 대자대비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공부에만 몰두해 있는 게 여러분. 자연 만물를 알아야지 물론 어머니 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도대체 부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대자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공부의 방향이 너무 잘못됐죠. 여러분. 당장 멈추고 슈타이너의 사랑을 배우라 그거예요. 슈타이너의 사랑을 배우라. 동양철학에 빠져있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본인들이 어떤 지경인지 잘 몰라.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인추이션 사랑 그죠? 어떤 면에서는 큰 보살이죠. 어떤 면에서는 부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위에 나타난 모든 것과 구별하지 않는 것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인중천질 인추이션 이에요. 인중천질 양학명하야 인중천질 인추이션 인추이션 이란 말의 의미는 신안에 거하다 라는 의미죠. 신안에 거하다 이거 힘있는 말이죠. 신안에 거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안에 거하다 신안에 거하다 얘가 신이면 신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신이면 내가 신 자체면 내 안엔 누가 거하는 거예요? 나 신안에 거하는 나나 내 안에 거하는 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신안에 거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영시와 영청의 힘을 빌어 그것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안에 거하다라고 해서 이 말에 여러분이 절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치적으로는 알아도 절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안에 뭘 갖다 넣어야 돼요? 반대 신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신이 거하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천 그런 거야. 반대죠. 똑같은 말이에요. 인내천 이거 반대잖아. 우리 안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 상태가 뭐다? 인추이션 영인이 된 상태예요. 영인이 된 상태. 공부가 여러모로 달라서 표현을 다룬다고 해도 그 상태를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면 어떤 말을 써도 똑같아요. 고차 존재라고 해도 되죠. 구처라고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인추이션 단계를 폭넓게 생각하면 큰 보살 큰 천사 하나님 조물주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차 자아로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추이션 단계까지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 인추이션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비판하는 면에서의 인추이션의 한계는 뭐예요? 영인됐다고 뻐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자 대비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놔두어져야 돼. 왜요? 여기도 설명했잖아. 정확히 대자 대비가 왜 나올까요?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야. 주위에 나타난 모든 것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이 수준이 여러분 직관이 있는데 직관이 있는데 흔하게 말하는 평화감일까요? 와 나는 자연과 하나예요. 라는 평화감일까?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곧 그가 된다는 거야. 신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신을 보고 나도 신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의 신을 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추이션의 힘이다. 이 초감각적 인식의 세 단계는 배워서 체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배워서 체득할 수 있다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자리해야 돼요. 배워서 될까? 옛날에는 말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배워서 됐어. 근데 지금처럼 배워서의 의미는 아니에요. 엄마가 조곤조곤조곤 얘기해주고 손잡아주면 됐단 말이에요. 왜? 머리 위에 에텔 아스트랄 뿅뿅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온기만 느끼면 깨달아.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독립됐어. 물체, 에텔의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분리독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갖다 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 지식과 영성을 갖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 21세기 2023년이에요. 앉아서 명상한다고 여러분 그게 될까요? 공부의 방편으로는 가능하죠. 옛방식대로 앉아서 명상한다고 괴로움을 버린다고 그게 될까?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서 체득하는 거야. 사고하는 거예요. 몰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방편일 뿐.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할 건데요? 배워서 체득해야죠. 그러면 어떡해요. 배워서. 현대의 사람들을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옛방식대로 그 방식을 자꾸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울 뿐이야. 물질, 문명의 진동값은 더 극명해지는데 어떻게 몰라하고 이걸 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버려져? 안 버려져요. 천명이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버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진짜 버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란 말이야. 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몰라서 다 버려가지고요. 십지보살이니 십이지이니 뭐니 올라가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선생님만큼 채널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은 안 나올까? 그 스승의 그 제자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무슨 한계에 갇혀있을까? 지식인밖에 안 돼요. 무당밖에 안 되고 그렇게 공부해봤자 결국에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카싱 레코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복형이라고 하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아카싱 레코드보다 비할바 없이 커다란 엄청난 아카싱 레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기존의 천복형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숫자 이칩하고 있고 기존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나 답습하고 있으니 천복형이 이게 확장성이 있나? 없죠. 천복형을 그렇게만 공부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천복형이 여러분께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기존의 선생님들이 했던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께 되지가 않아. 절대. 그런 면에서는 천복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직역 있잖아요. 그 직역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그냥 입으로 툭툭 뱉으면서 계속 비교하면 돼. 선생님들이 기존에 알려줬던 동양철학적 이해 같은 걸 같이 하면서 문자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신현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인스피레이션의 힘이 조금 세질 뿐 제가 지금 천복형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거지만요. 천복형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한방에 영시와 영청을 뻥 뚫어줘요. 이게 천복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물질도 설명하지 영성도 설명하지 혼도 설명하지요. 명시적인 힘도 있지 영청의 힘도 있지 영인이 가야 될 것도 밝히고 있지 대자 대비의 사랑도 있지 대자 대비의 사랑도 있지 석가문이 부처의 힘도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도 있지 과학물질 문명의 힘도 있죠 예술적이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이야기가 다 그 중에서도 특징을 비교하자면 천복형은 어떤 힘이에요? 부띠의 힘이 훨씬 세긴 해. 이치적인 힘이 세단 얘기에요. 이치적인 힘이 훨씬 세. 천복형의 힘은 또 뭐에요? 그 이치적인 힘이 영시도 뚫어줘. 문제는 근데. 그래서 천복형이 위대한 거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이 천복형이 증득되고 나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에요. 인스피레이션의 힘이 분명히 세긴 세인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그냥 영시가 뻥뻥뻥뻥하고 뚫린단 말이에요. 옛방식대로의 영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슈타이너식의 영시도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천복형을 해보면 실제로 본다는 얘기에요. 그게 뭐에요? 이치로 보는 거야. 부띠의 힘으로 보는 거에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보면 아이들 마음 이해하죠. 다 지나와봤으니까. 그게 부띠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굳이 막 오라를 보지 않아도 부띠의 힘이 있으면 영시는 그냥 트이는 거에요. 천복형이 그래. 힘이. 제가 해본 바 그렇다는 거에요. 그리고 게다가 천복형은 뭘 줘요? 만왕만내 양왕명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어. 이게 뭐에요? 석가문의 부처님이 얘기한 대자대비 사랑이야. 야 너 일정호정했다고 끝날 것 같아? 양왕명 그거 제대로 안 된 건데 다시 돌아가. 돌아가면서 내가 돌아간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정무정 일시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만왕만내를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 이번 생에서는 내가 유네 굴레에 갇혔으니까 이번엔 깨달았으니까 뿅 하고 가면 나는 만왕만내는 끝이겠지? 아서요 아서. 그런 건 없으니까. 꼴랑 그딴 마음 알리자고 석가문의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놔두어 온 게 아니에요. 절대. 그딴 마음 갖고 있으면 구도자도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세요. 어디 본인이 깨닫고 말겠다는 생각만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누가 한 얘기예요? 그런 구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구도자들이 은근히 많고 그리고 제가 티레서 수녀님 소리 티레서 수녀님을 데려다가 자꾸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 착한데 마치 그게 진짜 보살의 소원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야. 이런 거 공부해야지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업과 카르마 쪽으로 기회는 줘요. 염라대왕님께서 기회는 주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물질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지구에테리장 안에서 그냥 다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가면 애기들이 등 떠밀려가지고 사탕 빨다가 이빨 썩은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태어나도 사탕 맛있어. 또 태어나도 사탕 맛있어. 아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는구나 라는 이치를 정확히 알고 가야지 다음에 사탕은 안 물지. 봉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평화감도 똑같다는 거야. 마치 깨달을 것 같고 나는 지구지수난 어떤 인권의 소유자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야. 그거 사탕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라. 슈타이너 말로는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니까? 영적 근거니까. 근거 없이 떠드는 건 뭐예요? 카더라야. 카더라. 카더라는 누가 제일 세요? 서울도 안 가본 인간들이 서울 얘기를 더 재밌게 잘하죠.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월세 내고 살아야지 서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그래 보지도 않고 영적 세상이 어떻더라. 카더라. 카더라. 소용없어요.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2023년이라고 얘기했고 공부는 배워서 돼. 지금은. 왜? 이것도 영적 근거가 있어야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거는 뭐예요? 지금 진화 발달상 물체 에트리치 아스트랄체 자체는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게 어떤 상태다? 하나님 상태다. 얄곱게도 음향의 진동값인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 살 수밖에 없다. 이것도 뭐다? 우리의 운명과 숙명이다.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공부해 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체득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 2023년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비교하잖아요. 당장은 깨침이 없어도요. 지금 고3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좀 마음이 열려있고 약간 영특한 아이들 한 30명 내리고요. 제가 6개월 이천복형 공부 슈타인으로 공부 시키잖아요. 그럼 얘네들 여러분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여러분 좀 마음이 열려있는 아이들 우리 공부 제가 6개월 동안 빡세게 시킨다면 정말 수능 공부하듯이 고3 아이들 됐고 1년 딱 수능 공부하듯이 제가 체복형 가르치면서 슈타인하고 여러분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그 30명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40살 50살 됐을 때 물론 유네의 굴레가 있어요. 아까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다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그렇게 공부하면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 그런 의미로 발도르풀을 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체복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에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체복형과 함께 동서양의 바른 철학들과 함께 커갈 수 있게 해야죠. 애들을 다 수능을 보는 기계를 만들어놨으니 안타깝게 그지없죠.